K세용 뷰티상 K세용 뷰티상 장가 번호 4번 백설이 축하드립니다 네 회장님 조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은 K세용과 타건설로 나뉩니다 네 맞습니다 여의도에 파쿠어를 세우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저기 상장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펴서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활짝 웃어주세요 잘해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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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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